뺏을게 어 미안해 알았어 뺏을게 싫어 뺏을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자 먹자 이거 내려놓을게 아이고 없어 아 없다고 딱 딱 딱 딱 딱 딱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뺏을게 어 미안해 알았어 어 어 미안해 뺏을게 싫어 뺏을게 왜 그래? 자기꺼라고 뺏을게 아니 빼준다고 안 돼? 알았어 미안해 화났어 지금 솜아 뺏을까? 아 미안 어 솜아 근데 엄마가 뺏을게 나 물릴 것 같아 어 어 어 뺏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아지가 왜 코를 사용을 안하니? 아까 먹었던 곳, 숨겼던 곳 이런 데 하나씩 다 먹었는데? 아까 저기서 숨겼었고, 숨긴 곳을 다 냄새를 맡고 찾아보네. 저기 있는데? 집에 있다, 집에 가봐. 집으로 가봐. 모르겠어? 모르겠어? 잠시만요. 여기서 무슨 냄새가 맞았니? 응. 꺼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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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을 배워둔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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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iva 기다려 야 기다려 야 너 야 너 어딨어 너 간식 어딨어 소미 너 그렇게 안탈해가면 어떻게 간식을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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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